살도리에 ASMR 진짜 맛있었구나 진짜 맛있었구나 저는 엽떡 다음 신전이 아니고 엽떡 다음에 이거 40cm 떡볶이 그 다음에 신전이 좋아요 왜냐면 얘가 진짜 소리 들리는 것처럼 쫀득거려요 완전 쫀득 땡쫀득 다 다르다 엽떡도 길게 잘랐어요 이거는 제가 자르는 거예요 이모는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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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엄청 쫄깃해요 약간 엽떡의 중간 맛보단 매운 근데 엽떡의 가장 매운맛보단 덜해요 맛있어 입에서 쫙쫙 달라붙어 홍콩의 스타벅이가 먹어 본 날이 Mindset에 들어가서은 영웅이 props 샐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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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새우가 너무 맛있어요 새우가 아주 잘 어울려요 새우랑 같이 먹을 수 있네요 새우가 너무 맛있어서 새우가 너무 매우 매울 것 같아요 참기름 치킨도 잘 먹어야지 기타 잘 먹어요 치킨도 잘 먹기 꺄이안아 뱃은 후추 him 떡떡떡떡 기름국 Ар Barrang